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오늘 먼저 부동산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접수된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 끝번호 3325번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안양시의 어떤 아파트에 10년째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살고 계시네요. 매매를 하고 서울로 올 생각이십니다. 강남이나 서초, 청량리 쪽 다세대로 옮기는 건 어떤가요? 아, 아파트에서 다세대 쪽으로?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한 채는 실거주, 또 한 채는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님, 일단은 안양에 아파트 살고 계시는데, 서울 쪽에 다세대로 옮기는 건 어떤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채는 실제 거주하시고, 또 한 채는 자녀 이름으로 하는 거, 이런 투자 방법 어떤지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가 꽃마을 한신아파트예요. 보니까, 내용도 많이 올라갔고요.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제 이렇게 10년 동안 보유하시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간 게 아니라, 3년 안에 크게 상승을 한 아파트죠. 주변 지역을 보면 이쪽에 평천역이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범계역이 이렇게 위치했어요. 평천역과도 거리가 있고, 범계역과도 약간 도버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자체가 평천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군데에 울타리처럼 주변에 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호재를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호재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이 평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덕원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GTX역이 정찰한다, 확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호재 거리가 쌓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위쪽에 과천이 있죠. 과천 쪽 주변 지역의 신도시, 이 신도시 안에 꾸준하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직직운접의 직장인 수요층들이 평천역 쪽 주변 일대로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몰릴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도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 주변 일대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거품이 많이 안 껴져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격대가 올랐으니까 나도 좀 인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청량이라든가 소초라든가 이런 일대는 사실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를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파트를 구입 못하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호재거리 끌고 와서 이 다세대 빌라를 좀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가 실거주를 하고 가족들이 실거주를 하고 하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투자 목적으로 이 개표제 형태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안에 포함이 되시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이쪽 지역 외에 다른 일대를 보고자 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청량이라든가 소초동 일대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또 방배동 일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또 갭 투자로 하여서 전세에 대한 어떤 갭 투자 이런 것을 봐서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 전세가가 또 낮춰질 염려는 있는 거예요. 다세대 쪽 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게 때가 전세가 높다고 해서 다세대 주택에 있는 전세가도 이렇게 인류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 하면 이 다세대 주택에 전세에 사는 수요층들이 수도권 일대로 빠져갈 수 있는 염려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들 평창역 쪽 주변 일대의 이런 아파트들이 호지역 거리가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튼튼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거주를 해서 한 5년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크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 5년이냐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이 GTXC 노선이 인도권역에 정차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때가 이제 한 4년 이후 이렇게 좀 책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게 되면 좀 더 가격대를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과천에 만들어지는 직장의 수요층들이 4년 이후에는 좀 윤곽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평창역 쪽 주변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 이게 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오히려 좀 더 힘을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유 의견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전략이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일단 보유 전략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